안녕하세요 고생들이 많으시지요 태양전지 쪽에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일렉트론과 홀을 이렇게 자료에서 이 교수님이 이렇게 표시 하셨어요 전자는 떨어지는 공처럼 비교했고 그 다음에 홀 전자 올라가서 나중에 이렇게 내려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돌게 되는데 홀은 물속에서 그 거품이 올라오는 버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N타입 P타입 되었고요 전자가 결국 태양을 받으면 전자가 나가서 일을 하고요 일하고 돌아오겠죠 이렇게 돌아옵니다 밑에 전자 올라 빠지는 구멍이 생길 거고요 전자는 일을 하고 다시 구멍으로 통해서 올라오고 이렇게 계속 도는 거겠죠 예 그런 개념을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이제 그 리콘멜 재결합은 결국 손실이지 않습니까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얘가 나가지 않고 다시 자체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태양전지 본체로 그러면 결국 결함이 있으면 디펙트가 있으면 얘들이 다시 재결합 한다는 거 결함이 없는 아주 깨끗하게 거의 뭐 우리 저기 반도체 수준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예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거 같아요 결함이 많으면 일을 안 하고 다시 재결합 한다는 거 손실이 되겠습니다 자 결국 이제 결함이 많을수록 또 전자가 많을수록 뭐 재결합이 늘어난다 그런 얘기인데 결국은 결함이 있으면 일을 하지 않고 재결합 되기 때문에 결함을 없애는 게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보시면 될 거 같고요 그래서 두 개를 비교해 봤습니다 전류전압 곡선입니다 전류전압 곡선 출력이 나오겠죠 만약에 결함 디펙트가 작은 거하고 많은 거하고 적은 거 파란색은 결함이 많은 거 빨간색은 결함이 작은 거에 대해서 전류전압 곡선이 어떻게 변하느냐 그런 걸 표시한 건데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파워는 전화 곱하기 전류가 이제 와트 잖아요 와트인데 파워는 만약 결함이 많으면 이 파워가 안 나옵니다 조그밖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 결함이 적으면 어떻게 됩니까 저를 적으면 이렇게 파워 면적이 커지죠 커집니다 그래서 결함을 최대한 줄이자 이게 태양전지 제조하는데 어떤 비용이 많이 증가되고 좀 어렵다는 점 그래서 규소로 주로 만들고 있는데 규소를 아주 99.999 이상 반도체급 수수료로 만들어야지 출력이 늘어난다는가 그런 개념으로 일단 보호하면 될 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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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